요즘 우리 시장은 말 그대로 실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인 주가들은 말 그대로 시간에서도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대표적인 종목들과 증권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두 종목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HBM 관련주로 뽑히는 한미반도체 보도록 할 텐데요. 시간에서 9%가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. 일단 올해 들어서 늘어나는 HBM 수요에 맞춰서 대표적인 대표주로 꼽히면서 많은 수혜를 받아왔던 종목입니다. 이렇게 큰 관심이 한 몸에 쏠리다 보니까 이번에 받아들였던 3분기의 실적 부진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는데요.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차익 실현의 강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단계적으로는 주가 부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매출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3분기에 매출액은 3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. 전년 대비는 61% 하락을 했고요. 영업이익도 29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91%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단계의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TC 본더에서 고객사 확대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내년의 실적 개선 증가세는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는데요. 일단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. 이에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을 해줬는데 7만 7천 원 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전날 장중에는 7.8%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6만 6천 3백 원 선에 맞췄고요. 오늘의 예상 체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오늘은 2% 가까운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6만 5천 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펜오션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고 성적표는 좋지 못했습니다. 매출액 같은 경우는 1.1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40% 하락을 했고요. 영업이익은 795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4% 그리고 2분기 대비에서도 36% 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 대비에서 30%나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전반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서 벌크선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부분에서 전분기 대비 수익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크게 두 가지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벌크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6,8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8% 급감을 했고요.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84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5%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실 가을 같은 경우가 이 업종에게는 성수기로 꼽히는데 성수기와 관련된 호재를 그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실적 악화로 연결이 됐습니다. 이런 계절적인 요인은 내년 2월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또 여기에 중국 쪽에 철광석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성 리스크를 이겨내고 주가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고요. 6,500원 선 현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.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펜노션 전장에는 1.6% 하락하면서 4,525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.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. 1.6% 하락한 4,4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.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.